사연이 역을 맡은 수지입니다. 다들 즐겁게 관람하셨어요? 네! 정말요? 네! 네. 이 영화는 수지의 첫 영화예요. 그래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영화입니다. 세 번 봤어요. 두 번 봤어요. 저는 저도 이 영화를 두 번 봤는데요. 이 영화는 두 번 보니까 재밌는 영화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다들 다시 한번 파트너를 바꾸셔서 다시 한번 찾아뵐. 어우, 저도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다들 조심히 가시고요. 가실 때 주변에 입소문을 많이 많이 내주시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밤에 첫사랑을 떠올리시면서 베개를 적셔보세요. 조금만 그러면 불러드릴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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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음 지쳐갈 때 내 마음 속으로 잊혀져 가는 너의 기억이 다시 찾아와 생각이 나겠지 다시 찾아와 생각이 나겠지 너무 커버린 내 미래의 그 꿈들 속으로 잊혀져 가는 너의 기억이 다시 살아날까 감사합니다. 흠. 그러면 제가 이대로 물러나기 아쉬우니까요. 제가 조금 더 가까이 가서요. 짧은 포토타임을 가져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 부분은 뒤에 안 보이시니까 안시대요. 엽사는 개인 소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웅웅웅. 조심히 들어가시고요. 저는 이만 그럼 물러나겠습니다. 아쉽지만... 또, 네? 알겠습니다. 여기서 읽어드릴까요? 그러면 저는 가보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